아 배부르다 하이 굿모닝 아침 아홉시고 그냥 뭔가 걷고 싶어서 혼자 나왔어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아침에 되게 좋다 여기 커피만 사서 들어갈 거야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해방된 느낌 어우 햇빛을 정수리에 좀 쏘아주고 제가 스모케 왔어요 일단 오늘을 좀 보겠어 오늘을 좀 보겠어 저녁에 뵙게 될 수 있을까